노지고추 3차 심는 날입니다. 여기가 쪽파종구씨 쪽파종구씨 쭈파종구씨 쭈구 노지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호미갈리기로 두둑은 만들었구요. 요렇게 해서 두둑은 이랑은 넓게 했습니다. 그리고 꼬츠무장은 요렇게 두개씩 나란히 심기전에 인증사 찍으면서 요기 1차 꼬츠무장 한거는 많이 자라가지고 많이 자랐습니다. 와 날씨도 좋고 일하다가 영상도 찍으면서 바오세미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은 호수로다가 호수로다가 줄 연결해서 요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지고추 3차 심는 날 하고 와 내 작업장이랍니다. 3분 영상으로 찍을건데요. 와 단풍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벌써 허허 우리 분재로 해놓는 단풍 단풍나무 예뻐요 예쁘죠 무른 호수로 요렇게 연결해서 하고 하우스로 가볼까요 하우스에는 1차로 하우스 꽃을 심은거는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여기로 쫙 하며 금개국 꽃도 이제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기 시작했구요 사스타 데이지 꽃은 하얗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와 엄청 더 좋아요 꽃 힐링은 집콕하며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스타 데이지 꽃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할미꽃 할미꽃 시로 변해가죠 아 요것도 받아야지 되겠다 바람에 휑 날아간답니다 날아가기 전에 찬스를 잘 잡아야 되요 요거 영상 끄고 이제 할미꽃 시압 박고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시압 박고 와 날씨는 엄청 늦어졌네요 하우스 꽃을 구경하세요 요렇게 여기는 지금 하우스 꽃인데요 음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둑을 역시나 넓게 해주니깐 좋으네요 음 하우스 꽃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3분 영상으로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바우쌤입니다 어 옆에는 생채랑 숟갓이랑 어 심어놔가지고 실컷 다 먹습니다 요렇게 심어놔가지고 맛있어요 은근히 영상 끝 3분 31초 영상은 어 노지 종구 쪽파 종구식 개구난 자리에 3차 어 노지 고추 심었다고 어허 영상 찍는거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쌤입니다 인증서 철컥 찍고 돼지꽃 구경하세요 하얀색 예쁘죠 요게 사스타 돼지꽃이랍니다 어 사부니로 넘어갔네